오 뭐야? 무슨 말버리지 이거? 장수말버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말버리는 맞죠? 일단 컵 내가 넣을게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거든 응 이렇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됐어 잠깐만, 등공은 말버린가? 응 야, 내가 미쳐날둔다 컨트롤 한번, 내가 계속 날아다닐 수 있게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은 인천의 한 섬에 와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말벌들의 여왕들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어떻게 애들을 잡냐면 주로 물가나 개활지를 보면 말벌들이 열심히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쪽은 좀 트인 물가인데요 이쪽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말벌들이 물을 마시려고 기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나나를 여기저기다 발라놨는데 단물을 먹으려고 애들이 다녀요 아직은 일벌이 없다보니까 여왕벌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시기인데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말벌들이 날아오면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왕말벌들인데 지금 시기에 잡은 애들을 뭐야, 뭐 잡았어? 뭐지? 내가 잠잘종은 잘 몰라 배가 넘네 놔줘 어 어, 사막이 진짜 크다 아니, 다 잡으려고 하지마요, 내비도 민철이랑 같이 베트남을 갔었는데 코브라를 보고서는 잡죠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말라고 쫓아가서 말렸었는데 그러다 쏘이면 아니, 물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정신나간게 뭐야, 산재 처리한다 했지 고용주가 힘든 상황이야 아무튼 이제 말벌들을 날아오는 것도 조금씩 잡아볼게요 자, 저희가 잡은 장수말벌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얘가 방금 잡은 장수말벌이고요 얘가 일반적인 털보말벌? 뭐 이런 친구 같은데 크기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얘도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크기 차이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얘는 요정도 장수말벌은 비교를 하자면 장수말벌은 요정도 와, 크기 비교봐 얘도 여왕발에서 큰 편인데 장수말벌은 아예 비교가 안되네 이걸 한 마리만 잡아도 애들을 거의 700마리, 800마리 이상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시기 여왕들은 아, 근데 진짜 정말 크다 얘는 가져가면 잘하는 둥지 튈 수도 있으려나? 그쵸? 어, 한번 얘는 해봐도 되겠다 24세 정도 될걸? 종이 다르네 이게 털보말벌인 것 같고 그리고 얘가 그냥 말벌 어리장수말벌인가? 아니면 그 일반 말벌인가? 내가 말벌 종류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둘 다 크기가 작진 않은데 장수말벌이 너무 압도적이야 콜렉션 제대로 했네 그니까 오늘 종이별로 하나씩 잡았다 여기 장수말벌이 진짜 많은데 이곳이 이 지역이 바나나를 좀 더 삭힌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바나나가 이 스트립 좀 부어놨어야 됐어 그럼 발효가 돼가지고 바나나에서 미친 냄새가 나거든 근데 이렇게 발라놨으니까 다른 벌레들 날아서 먹긴 할 거야 이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가 인천에서도 좀 외진 섬인데 이쪽도 또 개발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건물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마 여기 있는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한 3, 4년 내로 싹 사라질 거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생태계인데 이쪽이 특히나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서식을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남은 건 저 말벌같이 좀 센 애들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벌 잡는 거를 스위핑이라고 하거든요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가만히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개활지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물 같은 게 좀 살짝 고여있고 하면 이 말벌들이 지금 시기에는 이제 여왕벌들이 열심히 돌아다녀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다 목마르거나 당이 좀 떨어지면 이런 데 와가지고 한 번씩 물도 마시고 단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 잡았다 기생벌인데? 어 그러네 저거 독침 없는데 독침 있는 척 하는 거다 오 그거 만질 수 있어 너? 그거 냄새날 걸? 잎벌 종류 아니야? 기생벌인가? 내가 이거 이쪽으로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저기 독침 있는처럼 의태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경이롭다 그냥 같은 말벌인데도 크기 차이가 이게 말이 되냐? 우와 이게 너무 사기템이야 장수말벌이 우와 일단은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말벌 잡는 거는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잠자리채는 최대한 큰 게 좋고요 호축망이라고 하죠 저거 내가 5만원 주고 샀나? 채집이 끝나고 매장으로 왔습니다 말벌은 총 세 종류를 잡았어요 털보말벌 그리고 일반말벌 그리고 이거 장수말벌 그리고 이거 장수말벌 이렇게 세 가지 여왕벌을 잡았고요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엔 일반말벌인지 아닌지는 헷갈리긴 한데 아시는 분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 부끄럽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벌 종류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튼 크기상으로 보면은 얘도 상당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장수말벌이랑 비교했을 때 아예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돼요 장수말벌이 너무 커가지고 좀 이질적으로 다 크기 차이가 심각하긴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그리고 이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다른 쌍살벌이나 말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유충을 잡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세 마리는 각각이 다 여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일반 말벌을 장수말벌이랑 잠깐 동안 합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왕벌끼리는 이제 서로 공격을 잘 안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야생에서 발견되면은 그냥 먹이를 조용히 이제 먹고 싸우더라도 그냥 몸으로만 좀 밀치는 정도로만 끝내고요 여왕벌끼리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한번 잡아줘 일단은 이 친구를 한번 꺼내도록 할게요 오오 이거 황말벌 아니야 이거? 오우 녹차 오지게 쏜다 자 그리고 얘를 장수말벌에 한번 넣어볼게요 야 크기 비교 진짜 엄청 크지? 장수말벌은 또 얜 평소 잡은 애들에 비해서 몸이 더 까맣다 중국 장수말벌은 몸이 진짜 새까맣거든요 그리고 한국 장수말벌은 여왕 한 마리에다가 일벌들이 잔뜩 잇고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중국 장수말벌은 여왕벌들이 여러 마리가 개미들처럼 하나의 군체에 여러 마리의 여왕벌들이 지내면서 군체를 엄청 크게 늘리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말벌집이 몇 미터에 달을 정도로다가 수천마리 이상씩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 장수말벌이 특히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자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서로 예상보다 잘 안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면은 처음에만 좀 경계하지 서로 막 크게 심하게 무너뜯진 않잖아요 일벌들을 넣어놨으면은 벌써부터 서로 무너뜯고 난리가 났는데 역시 여왕벌들끼리라서 아 너무 그 가까운 통에 넣어놨나 일단 잠깐 떨어뜨려놓자 장수말벌이 약간 그라운드에 능해가지고 주짓으로 덤비긴 하는데 예상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죠 보셨듯이 그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국티와 이제 그 전 뭐 전투를 통해가지고 서로 막 몸을 상하게는 안 하거든요 장수말벌 여왕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얘네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데? 딱 경계 정도로 많은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벌들의 경우에는 공격 성향이 워낙 짙기 때문에 애들을 함부로 잡게 되거나 건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긴 한데요 여왕벌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뭐 먼저 공격하진 않으니까 보시면은 여왕벌이 안돼 내 엘리자베스 근데 생각해보게 다치면 안돼 어 엘리자베스가 다칠 뻔했어 어 근데 얘 작은 애도 생각보다 세다 크기 차이가 미쳤다 진짜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저 다 왔지? 내가 딴 데 보고 있었어 오 놀랬어 진짜 놀랬어 얘는 털복말벌인데 이 친구는 아까 전에 갖고 온 도중에 애들이 폐사를 했어요 말벌의 경우에는 성격이 많이 세다 보니까 이동하는 도중에도 애들이 폐사를 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성격을 감당 못해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가가지고 얘는 이제 표본을 하도록 하고요 국내에는 말벌들도 종류별로 한번 모어 보고 싶긴 한데 얘는 기생충은 없다 얘는 좀 그나마 귀엽게 생겼다 그게 작아가지고 아직 살아있긴 하네 아 살짝 움직이네 응 일단 잡힌 김에 애들 뭐 먹이라도 좀만 주고서는 그러고 나서 뭐 저 건축박물관으로 보내던가 해야겠다 사실 더 필요하긴 하거든 장수말벌 여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여왕벌들이 약간 많이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자 이거 먹어볼래? 주니까 맛있게 먹잖아 바로 먹었네요 장수말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더주 홈페이지에서 랩하시 슈퍼푸드 8 판매하거든요 16,000원에 그거 한 통 사시면 이제 애들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생물루튜버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말벌로다 영상 찍는 유튜버 한 두세 명 정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장수말벌 팔고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열심히 분양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죄송하지만은 이 예상보다 잡기가 쉽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좀 많이 주셨는데 금액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이 정도는 불러도 되겠지 하고서는 거의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장수말벌 한 마리당 부르신 분들이 있는데 차 타고 30분만 가면 이렇게 한 애들 두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죄송한데 제가 구매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가끔 글도 있더라고요 다흥님한테 물어보면 입양할 거 없는데 이러시는데 다흥님은 그렇게 자주 입양을 안 했냐 하하하하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와 돈벌레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생물루토버 다흥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잘 먹지 여왕벌드는 사실 항상 배고프거든 음.. 얘는 먹고 썩어밖에 안하네 아 알도 낫지 세 개군요 응 저거 받아가지고 먹잖아 아 얘는 진짜 발광하면서 먹는다 저 나이게 왜 펄럭거리는지 알아? 왜? 저기 위협이거든 바로 위협이에요 응 아까 전에 재밌는 게 말벌 잡을 때 말벌 잡는 영상 못 찍었어야 돼요 순식간에 나오니까 근데 얘가 날아올 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잡았는데 장수맬벌은 소리로 듣고 잡았거든요 우아앙 이러니까 저기다 씨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얘가 땅에다 굴 파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땅이 착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폭축망으로다가 내릴 때 휘둘렀거든 막 땅 긁고 이러니까 알아서 들어오더라고 하하하 오늘은 가볍게 장수맬벌 잡는 영상으로다가 그냥 즐겁게 채집했고요 저한테 있어선 좋은 취미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얘네들은 잘 데리고 있다가 곤충망물관 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 매장에 장수맬벌이 3마리가 있는 거잖아 노력하면 한 10마리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종류가 그렇게 많네? 장수맬벌이 그냥 아 장수맬벌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채널